경산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년 실시해오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가 재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울러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,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.